그냥 안녕하세요 유카토들 수영짱정부이덕 한anced 한척 Arab이에요 햑 오잉! 어저... 도망가세요... 그건 불구요 오늘 아침에 로하의 집사님이 말씀하셔서 말씀하셨던 거에요 로하이 30도까지 일단.. 이미онов hydlować 한번 해볼까요? 해버려!!! 하하하하하 있잖아 뭐지 그 표정말이야 육하 그게 진짜 써도 되는가 이제 빡! 자 진짜 조댔다 조댔다 아니잖아 조댔다는 안되는데 조댔다는대 아이 조댔다 근데 제가 생각했는데 요가가 또 요약하셨다 왜? 왜? 갑자기? 선생님 하원에 어느 정도일까 그때 체크인 시간일까 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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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갑자기 요약을 했어? 내金은? 아니요요요 아 팔았다 뭐? 오오 아 돈이소 아 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오늘 에? 응? 비키니 입으는거야? 털 정리했어? 아니 유미 런트 걸린다 고마워하지 말고 들어 로안꺼 더 작지 않을까 근데? 뭐지? 이게 커져보이는거 같아도 항상 똑같잖아 유카도 오 오빠 너무 많이 큰거 같아 어떡해 감동했는데 딱 지금 똑같아 별로 안컸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급허칸스 다녀올께요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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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 들어가봐봐 도망 들어가 도망가 도망가 우리 집이야 오오 오오 도망가 볼지 않나 도망가 수영장 도망가 빨리 가야겠지 지금 1박밖에 안에서 루와나 뽕을 뽑아야돼 빨리가서 뷰는 약간 요런식 제주도 뷰가 다 보이네 방은 약간 요런식 루완이 오늘 여기서 샤워샤워하면 되겠네 엄마랑 루완이 오늘 여기서 자고 할건데 여기서 자고 할거 여기서 네네 할거 간식 어때? 자 그러면 옷을 한번 바꿔해보겠습니다 세이노 아잇맞아 너무 좋아 너보다 클거 같거든? 다생각 보여? 다생각 보여? 다생각 보여? 할머니 하지말라고 할머니 할머니 와우 정 만점 할머니도 괜찮네 자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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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ay extent 하 하 하 하 하하하하 잠시 po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야? 오! 엄마 봐봐!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우한, 냠냠하러 가자 우한이가 안 간대요 우한, 냠냠하러 안가? 응 가자, 오케 가자 우한이 착하다 우한이 착하다 우한이 맛있다 우한이 맛있다 먹으라고 크로스 식비전 눈미 protector 이렇게 물고기 시작 일었어 일现 감사합니다! 오늘 너무 귀여워요! 로한이 너무 멈췄어요 아무것도 안 되어서 집에 가야할게요! 네 우쿼사야야야? 우와 로한이! 저거 뭐야? 우와! 로한이 대박이다! 로한이 비행기 앞에 왔어! 비행기 옆에? 응 비행기! 음... 맛있어 전화 있을까? 응 내 소리 전화해 안녕 이거 우리의 샤워 상어? 로한이 샤워신이 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왼이 응 옳지 뭔가 밤에도 열심히 수영을 하시는 히힝을 보는 분들이 계시니 깎아 먹으면 치카치카 또 해야 돼 응 치카치카 해야 돼 응 엄마 어때요? 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 깎아 먹으면 치카치카 또 해야 돼? 응? 치카치카 해야 돼?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뽀뽀 베로베로 뽀뽀 베로베로 뽀뽀 베로베로 당신의 삶은 더 멋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유카가 서프라이즈로 이런 호텔을 유카가 서프라이즈로 이동하셨지만 꽤 힘들었지만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힘들었지만 밥은 러한의 기간이기 때문에 좀 더 힘들었지만 이제는 휴가! 아니 저기에 둘 셋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은 안찍잖아 안찍만으로도 할 수 있지 안찍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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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에 불사해 야 불사해 엄마야 뭐 저것만에 왜? 저것만에 이기수기야 안찍잖아 εν찍잖아 톱나게로 괜찮아 괜찮아 빨리 끝내고 싶어 잠깐만 이거 안 찍잖아 안 찍잖아 나 나 놀러졌어 안 찍잖아 아, 안 찍잖아 이따일이 약간 오늘의 명화 세,の 안 찍잖아 뭔가 미안해 뭐 뭐 이에 스크래스 내가 만난 거 내가 나야야, 엄마야 야야야, 자자 나니? 야야야, 자자 ummer, 야야자자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바나나 야차차차 그 안찍자라를 발언한 기분이 어떠신가요? 유카이 오랜만에 역대급 비키니에 보라색 비키니 하얀색이 더 많으니까 오히려 이게 응? 좋을까? 그럼 진짜 배포 말하고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자 다같이 안찍자라를 외치면서 유카도 한마디 해주죠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이런 서프라이즈 저는 너무 좋았고 감동이었고 지치지만 그래도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좋은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 안찍잖아 유카 목소리만 떠오르고 안찍잖아 자 오야스미 하자 오야스미 오시미 오우 오케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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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이콘 바바이이거래 하우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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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모닝 에잇 뭐야 아침부터 열심히 수영을 하시고 추워보이던데 하우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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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부터 아주 기운이 펄펄라네 우와 엄마 애엄마 만나요 전혀 애엄마 같지 않은데요 하우이콘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수영복보단 이게 헐 좋아요 진짜 요즘 스타일이잖아 그치 하우이콘 애엄마 같지도 않다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 안녕 우리는 힐링하러 하고 가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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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하우이콘 오 했는데 하우이콘 하우이콘 마체로 무슨 qualche니 fro 하우이콘 하하우이콘 고기 하우이콘 그논 하우wei 하우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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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우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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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Shit 하우이콘 하우이콘 理由は? うん 理由は、また 何か食べたいの? 無理かった 無理かった うん